네 아 일단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정말 너무 힘든데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샤이니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데뷔하기 전부터 지켜와준 이제 재원이 형 상원이 형 그리고 경석이 형 증수 형이 정말 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요 정말 이 값진 상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받겠습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얼떨떨하네요 아무래도 제 팬이라고 자칭을 하고 다니는 종현씨가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새 이제 종현씨가 또 퍼포먼스에 되게 좀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어 네 제가 먼저 탔네요 꼭 다음에 이상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마 마름모 너무 많이 많이 죄송합니다 제 쓰자 못해요 뭐 어떻게 해야 돼 편집이네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